기초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로 떨어졌잖아요. 특히 이재명 후보님까지 이번에 개항을 해 나오면서 그런데 우리 씨앗아파티비에서는 광명시장 박승원 후보도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단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 양평은 한 번도 민주당이 돼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국회의원도 군수도. 그런데 저번에 민주당에서 정동균 군수라는 비교적 성품이 굉장히 좋은 분이 나가서 당선이 됐거든요. 처음으로. 그런데 이분이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민주당 지지율이 30%도 안 나온대요. 국민의힘 더블스카로 지는데 놀랍게 정동균 군수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분이 양평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들여서 김동연 후보에게도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지금 송영길 후보가 여러분 고전 중인데 결코 지금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박놈춘이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서울을 감싸고 있잖아요. 인천과 서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개항을의 훈풍이 어제 홍대 앞에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송영길 이재명 조희연 세 분이 떴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더 돼야 됩니다. 기초단체장들이 이렇게 돌풀 불러 이렇게 아래로부터. 그런데 제가 갔다 왔어요. 안징글티비랑 갔다 왔는데 이렇게 혁신구청 박두 이렇게 pk 예쁘게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단체 행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널리 알리려고 하고요. 우리 사타파에서도 박성은 시장님 늘 알렸던데 우리 임성 교수님도 박성은 시장님 광명시장 후보님 많이 응원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공관위원 하면서 어쨌든 인터뷰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때 처음 뵀었긴 한데 굉장히 일을 잘 하셨고 그리고 광명에서도 평판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경선에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주민들께서의 그런 의견들과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됐고 그리고 인지도도 높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제 심에서는 이제 인용이 돼서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박준희 구청장. 관악구라는 의무가 기쁘시잖아요. 제가 이제 관악에서. 이준 변호사도 관악구에서 학교 다녔죠. 성보 중학교. 성보 고등학교. 성보고. 저희는 성보 중학교. 미림여고. 미림여고. 그래서 관악에서. 두 분이 관악구 동문이라는 소문이 사실였군요. 그러니까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재단의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박준희 구청장 특히나 이제 시위원 하시다가 시위원 재선인가 하시다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으로 하셨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거죠. 지방정치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죠. 구의원 시위원 구청장으로 올라가는 코스. 그런 모범적인 절차를 밟고 계시고 청년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인 박준희 구청장의 상대인. 상대가 문제가 많잖아요. 상대가. 자 이제 제가 입섬 썰 풀어보죠.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겠냐면 제가 어제 박시영 팀이 나가서 기초단체장이 중요하다. 박시영 팀이 좀 더 노력해달라니까 박시영 팀이 이미 기초단체장 특집이 계속 나오는데 박시영 대표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관악구청에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상대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상대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여성입니다. 이행자 씨라고 있는데요. 첫째 정치인의 대표 아닙니까 그분은 저희 민주당 쪽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고등학교 선배라서 이제 좀 아는데요. 이분이 언제부터라 2000 하여튼 구의원 비례로 구의원으로 민주당에 발을 들여서 의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시의원 단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점프해서 시의원 단수로. 그래서 이 관악이라는 동네가 구의원 비례로 돼가지고 그건 엄청난 단수를 특혜잖아요. 구의원 비례로 어떻게 보면 특혜인 거죠. 거기서 다음에 또 나아가고 시의원도 단수. 단수라는 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후보가. 그런데 이제 관악 같은 지역은 민주당 간판 달고 나오면 아주 문제 있지 않고는 되는 지역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단수로 좀 편하게 경선이라는 절차 없이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2014년인가요 이때도 시의원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제가 공천심사위원이었습니다. 서울시당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행자라는 분이 경선을 저희가 붙였어요. 그러면 현역 시의원과 다른 분은 신인일 수도 있는 거죠. 시의원 현역이 아니면. 그런데 경선을 했는데 어떻게 본인 단수를 또 안 주냐는 강력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황당했습니다. 아니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한 사람이 또 단수도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단수를 또 단수를 달라. 자기는 여성이니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여성을 강조하면 다른 여성들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그것도 당연히 초반에 신인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우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성 의원들고 여성 정치인들한테도 우리가 가점을 줄 수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무조건 단수받고 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돼요. 나는 시의원이고 현역 시의원이니 다른 여성분은 좀 단수 줬으면 좋겠다. 나는 경선해도 되니. 그래야죠. 원래 그게 맞는 거죠. 또 말하면 이게 명분이 있지만 또 나를 달라. 욕심은 또 욕심쟁이죠. 뭐 혼자 다 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이행자 씨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 판단에서 국민의당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결국은 경선을 했어요.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경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30%를 받으니까 경선에서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지역에서 오래 있었으니 경선에서 돼서 시의원이 되셨어요. 재선 시의원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이 제가 이석기 전 진보당.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그분이 감옥 가면서 여기가 비었어요. 이정희 의원이 있었죠. 이정희 의원 말고 남성분 한 분 계셨어요. 이정희 의원 말고 이상규 의원. 이상규 의원. 아 이상규 의원. 통진당 분이 감옥에 가셔서 여기가 이제 보궐이 났습니다. 보궐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당에서 지역위원회 원회 지역위원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정태호 위원장이 지금 현 의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수석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희 후보로 나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동영이 정동영이 대선 끝나고 하여튼 갑자기 여기서 나왔어요. 우소속으로. 우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역은 관악에 워낙 텃밭이 좋다고 이른바 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표를 갈라도 국민의힘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있었는데 국민의힘에 또 누가 나왔나 오신환이라고 그분이 이제 연극배우 출신입니다. 연극배우 출신해서 이제 원회를 오래 하시고 집도 되게 부자예요.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3파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행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당의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당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버지가 또 호남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혼랑 정동영한테 갑니다. 그것도 선거 며칠 놔두고. 아니 민주당에서 구의원 비례의 특혜를 입고. 혜택을 빼서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고. 단수 시원후보의 특혜를 입고 또 재선까지 해놓고 온갖 혜택은 다 누리고.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웃겼어요. 그 재보궐선거 캠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캠프 개소식을 했는데 재보궐은 원래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당에서 관심이 많고 자원들이 많이 가요. 재보궐선거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관악이 또 중요한 지역이라서 자원도 많이 갔고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하러 오셨습니다. 저도 축하를 하러 갔는데 저도 이렇게 멀찌감찌 인사드렸어요. 저도 정태우 위원장님이랑은 되게 가까운 사임에도. 그런데 본인이 소개가 안 됐고 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았고 본인이 나가서 인사말을 안 했다고 거기서 화가 나서 그날 바로 지지를 철회하고 정동영한테 갔습니다. 개소식날. 그게 이유가 됐나요? 그게 이유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더 깊은 이유는 저는 몰랐는데 저는 공식적인 이유는 그거고. 그렇게 가서 그 이후에는 또 어디로 갔냐. 또 국민의당 안철수 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철세 철세 이런 철세. 그다음에 안철수를 따라서 또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을 갔고 또 바른민의당을 가고. 그다음에 바른민의당 갔다가. 바른민의당 갔다가.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갔죠. 그래서 관악에서 선거를 한 시의원 빼고 안 된 선거들. 구청장 나왔다가 국회의원 나왔다가 구청장 나왔다가 계속 반복. 자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그런 분이 상대 후보라고 합니다. 서두의 기초단체육 이야기 그중에 관악구 이야기를 한 게. 일단 이재일 변호사님이나 임세연 대원님이 관악구에 삭교를 나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기초단체육 선거가 중요하다 해서 안진걸팀이나 민생경전구소도 계속 순회하고 있는데. 일단 관악구부터 먼저 갔다 왔거든요. 관악구가 치면 다 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관악구를 위해서 이기고 다른 것도 이기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랑 시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특히 관악구청장의 국민의힘당 후보가 이행자 씨라고 당 민주당에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린 다음에 완전 철세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라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좀 소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러니까 이분 한 분을 제가 딱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본인이 당에서 혜택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도 혜택을 입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모든 것이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번에도 또 내가 아니야래서 당을 옮기는 거. 저는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대사명 같은 걸 할 때도 난 이런 분은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은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국민과 주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정치.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정당과 인연과 정책과 상관없이 오로지 치만 해야 된다는 아직까지 독성이잖아요. 그런 정치가 지금의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잉태한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기초단체 형성은 중요하다는 취지로 좀 소도에 길게 좀 해야겠습니다. 자 관악구청장 후보 선거의안이 이 정도 마치고요. 자 박준희 후보님 잘 되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임생교수님 앞에서 좀 썰을 풀어주셨으니까. 아우 어깨가 많이 아프네요. 저보고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민주당 후보들, 범민주 진보 후보들이 조금이나 도움된다면 우리 사타파TV, 교육본TV, 교육본 회원들과 함께 또 민생교수님과 함께 뭐 우리 한동훈도 오늘 또 3차, 어제 3차 후보를 했는데 뭐라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